손짓은 강아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? 매너는 지켜주시죠. 협박하시는 게 취미이신가 봐요. 하하하. 너무 무서워서 우리 푸친한테 일러야겠다. 이거 완전 또라이 스토커네. 너 이지은 대표 못살기 골면 가만 안 둬. 근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? 나도 돌아버리면 브레이크 없어. 딱 기다려. 내가 너 미친 사이코인 거 밝혀내가지고 확 까발릴 테니까. 이렇게 엇나가는 건데. 서정민이 싫으니까. 잘 뽑아. 63대 59. 한 판 더 해. 아 추워. 더 안 배는 거야? 달리기는 내가 더 빠르다. 야 신화 좋아. 야.